밤샤인 쌤이는 항상 껍질을 맞춰서 먹고 있어? 왜? 껍질이 좋아 쌤이는? 맞아 만족해 봉이 너 껍질이 좋아? 네 이럴다 껍질을 딱 먹어? 응 맞춰줘 볼게요 많이 먹어 사과가 히브리어로 뭐지? 부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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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는 뭐지? 응 영어로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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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떡 응? 떡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 뭐 있지? 멸치 멸치 안초비 아빠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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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핑 만두는 만두라고 해도 될거야 만두야 만두 어? 만두 짜자 짜자 도마빈같이 먹어버렸어 누가 나 어떻게 도마빈이야 만두 육합 그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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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